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19살 안녕하세요 저는 춤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드시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너무 가느라 음막이라는 약간 오픈하는 느낌으로 표현하세요? 끼만큼 동작 같은 것도 연습을 많이 해서 같이 보일 수 있게끔. 저번보다는 좋아졌으니까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연습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